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난 안믿어 기자들이 또 오보냈겠지 자살 시도라니 말이 돼? 뭔 소리야 점점까지 내 눈앞에 있었는데 안티들이 또 루머 퍼뜨렸구만 안티들어 기자들 안티들어 기자들 안티들어 기자들 안티들어 기자들 아, 그런데 산재 맞아? 아니겠지? 아이, 설마 한국대 병원으로 이송 중이래 한국대 병원? 비켜주세요! 온도 반대합니다! 헉... 어떡해! 150초 차지 150초 차지 차지 완료 200초 차지 셧 2023년 1월 1일 0시 류선재 환자 사망하셨습니다 흠세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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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보여서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잖아 종종까지 살아 있었잖아 고마워요 살아요 살아있어줘서 황제야 오늘은 살아봐요 날이 너무 좋으니까 눈도 왔잖아 눈 오는 거 좋아하면서 오늘은 살아보지 왜 그랬어 왜 네네 고마워요 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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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잠이 설설 오지? 무슨 꿈을 꾸시길래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시나? 불독? 불독? 여긴 교실? 그럼 교실이지 니네 집 안방이겠어? 네가 아주 꿈나라고만 꿈인가? 뭐 꿈인가? 이것 봐라 자리에서 일어난다 실시! 하나, 둘, 셋! 잠 깰 때까지 뒤에 가서 있어 자, 어디까지 했어? 64쪽 64 앞에 뭐 해? 진짜 꿈인가? 그럼 혹시 자금고당 잠시 후 박태환 선수의 2008 베이징 하계대회 모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선수분들은 지금 경기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은 달콤하다 너의 발을 춤추게 하는구나 가슴이 두근두근 왠지 소중한 사람이 생각나는 그런 눈부신 날이네요 1초만 흘러도 과거가 될 지금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오늘이 아닐까요?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달려가 보세요 달려가고 있어 모두 고요하게 잠든 세상의 끝에 소소 깜짝이는 별을 다 세상의 끝에 송태야! 저거 누구야? 나가! 뭐야 너? 혼자서 끊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아파했는지 몰랐어 몰라줘서 미안해 사랑해 송태야 출입금지서부터 못 봤어? 긁고 나가자고! 왜요? 코멘트 좀 붙어 있자 송태야! 사랑해 송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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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야! 너 뭐해? 그래. 야. 미안. 우리 죽은 거 맞는 거죠? 뭐? 귀신? 귀신? 선제잖아. 야, 너 왜 울어? 맞네, 맞아. 선제 보이잖아. 그럼 나 죽은 거네? 뭐지? 자, 내 거랑 똑같네. 네 거니까 가져가. 내 거라고? 그래. 차라리 잘 됐어. 같이 가줄게. 내가 너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근데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떡하지? 엄마, 할머니. 아니지? 아직 이 다리 안 건넜으니까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같이 돌아가자. 이 다리 절대 건너지 마. 집에 가려면 건너야 되거든? 안 돼. 안 돼, 선제야. 건너면 안 돼. 아니, 난 건너야 돼. 안 돼, 선제야. 우리 같이 살자. 응? 같이 살아보자. 같이 살아? 직진! 선제야! 직진이야, 직진! 택시? 저승애? 혼자서 끊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아파했는지 몰랐어. 몰라줘서 미안해. 사랑해, 선제야. 애가 상태가... 어? 뭐야? 내 거 여기 있었네? 근데 이걸 나한테 왜 줘? 말도 안 돼. 옛날 그대로네? 여기 싹 재개발됐었는데? 엄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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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이리 와! 야! 너 어디 학교에 가방은 내 편기 치고 어디 뛰쳐나갔다 온 거야? 엄마... 엄마 왜 이렇게 젊어? 너 아무리 아부해봤자 소용없어 이거 사! 아, 왜 땡땡을 치고 어딜 간 거야? 고3땡을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진짜! 아, 잠깐, 잠깐! 엄마, 잠깐, 잠깐! 잠깐! 2008년? 하여간에 우리 손녀딸 먹을 복은 타고났다니께! 아이고, 들어와! 네 숟가락 먹어! 할머니! 오메, 오메, 오메! 아이고, 아이고, 어디지 말아! 아이고, 배 꺼줘! 할머니, 나 봐봐! 내가 누구야? 누구기는 누구야, 우리 막둥이! 소리제! 맞아! 나 소리 맞아! 젊나! 또 불러줘! 다 내 이름! 또 불러줘! 응? 솔아! 아이고, 왜 우냐! 아이고, 누가 우리 소리를 울렸대야! 할머니! 어메! 어메! 아이고, 이거... 아이고, 어머니! 쌓여만 가는 내 한숨에 또 가려져버린 행복했던 나를 되찾아 흩어지지 않게 품에 안고 묻지 않을게 밤이 지나도 6월이면 사고 당하기 전이네 엄마 할머니 왜 울어? 근데 이상해 나 다리에 아무 감각이 없어 나 왜 이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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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sticks 너무 이해해서 이해해 젠리 이미 엠리 눕고 잠시 가 아멘